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급 20번 문제네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순하게 한번 진행해보고 풀이 과정대로 한번 쭉 해서 따라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원 만드는 방법 꼭 복습하셔서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풀이 진행할게요 예 또한 정면도와 평면도, 우측면도 테두리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들어가신 후에 이거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문제는 물론 ATC 바뀌기 전에 CAD마스터 쪽으로 되어있지만 이제는 외형선대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대표로 외형선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은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설정에 가셔서 모디파이 누르셔서 텍스트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수의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키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도의 전체 박스 사이즈부터 먼저 만들어주고요 198에 90mm로 작업을 해주고 여기서 기역자로 만듬으로써 여기에 45도 선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89mm를 넘어가신 후 정면도의 이 높이를 끌어다가 만들어서 선정리를 하게 되면 우측면도의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측면도의 테두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교차점으로 가서 정면도의 테두리를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인 테두리가 모두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어진 치수들을 작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정면도의 로테이트를 써서 각도 마이너스 115도로 해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46mm 이렇게 오프셋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 선은 우측면도의 바로 이 43mm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43mm로 위로 올려주고요 선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선하고 요선을 먼저 완성을 할 건데 바닥으로 26mm 올려서 30도 작업을 해줄게요 26mm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0도로 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해서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선이 64mm에 오프셋을 하게 돼서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기가 40mm에 25mm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그려서 오프셋 40mm로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제가 맞춰놨는데 요 높이는 25mm로 작업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24mm 정보가 있지만 조금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작업을 진행할게요 여기는 109도이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써서 109도로 해서 해주고 트림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오른쪽으로 23mm라고 합니다 근데 23mm의 선이 가지만 이 바닥선은 정면도의 이 바닥선입니다 즉 요 선이 되는 거고 이 선으로부터 23mm 오른쪽으로 넘어다가 이렇게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치수는 여기에 아까 했던 43mm이고요 요거는 스무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82mm 아래로 38mm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 줄게요 82mm에 38mm 그리고 여기가 원이 생기고 반지를 26mm짜리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선은 센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조금씩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 선은 뭐냐면은 이 스무선은요 쭉 내려가게 되면 요선입니다 즉 요선이 올라가서 이 선이 각도 마이너스 26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 선으로 스무선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내려가서 같이 스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 선이 올라가고 요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삥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져있는 요선이 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도 요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선이 올라가서 이 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바로 이 선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서 이 부분에 교차점과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대각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려와서 쭉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선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요선은 바로 요선입니다 즉 요선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이 생김으로써 오른쪽에 아래로 가서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선은 뭐냐면은 요선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오는 바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선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결국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20선을 일단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마다 순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20선 3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는 제가 20선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선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죠 이 부분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선은 얘가 도중에 가장 잘리는데 사실 아까 안했었던 요선이 내려가서 23mm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선정리되고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선이 발생을 하다보니 이선을 끌어다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선정리되면 이렇게 선정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이에 선은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평면도의 모습이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작면도 또한 완성이 됐지만 센터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는 타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제가 일부러 다른 색으로 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X라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각진건 요선이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엘립스가 하나 둘 셋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선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 높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요 끝에가 오른쪽 요 끝에가 오른쪽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선 지우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스무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선이 발생하는데 요선을 올라가게 되면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대로 쟀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센터선에 바로 중심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치술 기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치수를 주고 선형치수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전체 사이즈 그리고 여기하고 요사이즈 그리고 여기하고 요사이즈 그리고 여기하고 요사이즈 그리고 여기하고 요사이즈 전체 사이즈 여기하고 요사이즈 하지만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선이 겹친다는 거 없애줍니다 자 컨트롤 1번 누르면 EXT 라인을 해서 1번과 2번을 오프 오프 해서 꺼주면 이 객체가 깨끗해지고요 얘도 선택해서 EXT 라인을 반대로 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 치수 주고요 끝까지 도달하니까 DENTER MODIFY 눌러서 FIT를 텍스트로 해서 끝까지 도달하게끔 해줍니다 각도 치수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각도 치수 여기도 각도 치수 그 다음에 대각선 DAL 써서 대각선으로 해주고 여기도 대각선으로 해줍니다 속성복사로 얘한테 얘한테 먹여주면 여기 보조선이 같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배치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 CAT 2급 그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화를 보시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릴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각도랑 이런 부분이 좀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헷갈리지 않게끔 잘 끌어다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 과정 마무리하고 우측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오케이